자, 가자. 이제. 둘 다 비키시오. 여긴 내 구역이네. 응, 그래. 오늘따라 재료들이 참 싱그럽구나. 핏물 빼기부터 시작합니까? 꽁지 부분부터 잘라라. 너무 많이 자르지 말고. 예, 쑥쑥. 뭐 하시는 겁니까, 지금? 탁백수. 응? 아니, 아니, 아니. 그게 아니라요. 그러니까 여기에 왜 들어오셨냐고요? 형님이 밥하러 들어가라. 뭐야. 나처럼 잘생기고 총명한 데다 요리까지 직접 하는 완벽한 남자는 어서와. 처음이지. 여긴 뭐. 나이도 많은데 혼자 광부로 먹고 살려면 밥이라도 지을 줄 알아야겠네요. 그럼 고생하십시오. 그런데 고생이 있는 맛입니까? 우리나라가 비록 성격은 드럽지만 공부와 요리는 율뜸입니다. 그럼 저희들은 나가서 다른 일을 거두겠습니다. 고생, 고생. 저희들은. 저희들은. 누가. 저희들은. 조심하거라. 나왔습니다. 저희도 좀 주세요, 저희도. 네, 단순하게 가주세요. 고생합니다. 고생하시죠? 잠시만요. 금방 드릴게요, 금방 드릴게요. 여기요, 여기. 기다리셨습니다. 기다리셨습니다. 사장님, 이게 마지막입니다. 그만. 너희들도 이제 먹거라. 네. 가자. 야, 이거 고기 맛이 풀맛이다, 야. 이 집 백숙 잘하네, 웬일이야. 육수가 뭉근하게 우러나와 번개보이는 이게 최고야. 많이들 들게. 아이고, 예.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, 어머니. 나리는 안 드십니까?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이 닭은 특별히 참기름과 청장으로 양념을 하여. 음, 양념 되어있네. 생각보다 거친 식습관을 가진 여인이로군. 네. 이렇게 많은 살코기가 제 밥그릇에 있는 걸 처음 봅니다. 이게 뭔지 봐? 어? 몇이다? 이거 다 뭡니까? 네 게 아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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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